야호! 제주여행길에 들렸던 에어맛집 뜨레! 매장이 굉장히 쾌적하더라구요. 널찍하고 테이블도 많고 다채손님이와도 문제없겠어요. 메뉴는 주로 세트 메뉴가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통갈치구이세트와 갈치조림세트, 고등호조림세트와 흑돼지 우근지 전골세트까지 단품메뉴로도 여러가지 있었어요. 세트 메뉴라 딱새우장, 전복개우장, 샐러드, 만두, 오징어젓갈, 묵은지, 계절발자 4가지가 나오는데요. 촉감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대요. 만두도 굉장히 큼직하지요. 소트 메뉴라서 여러 명이 가서 먹기에 딱 좋은것 같아요. 고등호회도 굉장히 신선하더라구요. 고등호회도 굉장히 신선하더라구요. 고등호회도 굉장히 신선하더라구요. 고등호조림도 양념이 걸쭉하게 아주 진국 이었어요. 양념이 속까지 촉촉하게 배인게 너무 맛있더라구요. 밥에 먹으면 꿀맛 전복 불숍밥에 단호박, 버섯, 전복이 들어가 있어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옆에 그릇에 퍼놓은 다음 바닥에 있는 누룽지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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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